그 식용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위험한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몸에 나쁜 건가요? 이 식용유가 사실 이제 보통 기름이라는 것이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탄고지 기름을 좀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기름들은 좋은 기름, 식용유는 좀 나쁜 기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추출해낸 기름 아니면 자연적인 형태의 그런 기름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화학적으로 추출해낸 기름 이런 것도 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추출해내는 것이 비교적 그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곡물에서부터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중에 제일 흔한 게 뭐 옥수수, 콩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카놀라 뭐 이런 것도 다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제 흔히 채취할 수 있는 것들에서부터 뽑아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뽑아낸 식용유에는 오메가6, 그러니까 염증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붓포화 지방이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섭취하게 되다 보면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런 기름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고온에서 잘 견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튀김 음식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튀김 음식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지만 사실 튀김 음식 그 자체가 우리 몸에 이제 갖다주는 여러 문제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게 밀가루랑 기름이랑 합쳐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름을 쓰더라도 위해성은 이제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6보다는 오메가3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기름. 좀 자연적인 이제 그런 기름들이죠. 그리고 포화지방, 적정량의 포화지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내 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식용유를 조금 피하시고 우리가 이제 좀 괜찮다고 하는 기름, 올리브유, 뭐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화지방, 돼지고기 옛날에 뭐 파동이 일어났지만 뭐 라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좀 쓰시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시죠. 튀김 같은 거 하실 때는 뭐 아보카도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그 장의 점막, 이거 왜 중요한 건가요? 장, 점막은 우리 몸의 경계를 이제 이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만약에 38선에 철조망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방비가 엄청 많이 들겠죠. 그리고 사람이 엄청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요소 요소에 다 군인들을 배치해야 되니까. 근데 철조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고. 한데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피부와 점막입니다. 근데 피부는 두껍고 사실 우리가 옷도 입고 다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항상 보호를 하고 할 수 있어서 이게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조금 이제 작지만요. 이 점막은 침투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또 외부 요인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서 닿게 되거든요. 피부에 바른 것들 대개 이제 가공을 해서 유해한 성분들을 많이 없앤 것들인데 음식들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인데 이런 점막들 중에 가장 넓은 점막이 장 점막이거든요. 두 번째가 폐 점막이에요. 세 번째가 뭐 코 점막, 눈 점막, 질 점막, 방광 점막, 이런 기타 등등 점막 이런 것들인데 이 기타 등등 점막들의 문제들을 앓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막 안구 건조증부터 비염, 그 다음에 구강 자결감, 구강 건조증, 질염, 방광 문제들도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앓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문제들을 찾아도 딱히 이제 원인이 없고 약을 써도 큰 효과가 없고 이런 분들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장 점막이에요. 이게 미국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듯이 똑같이 이 경기를 살리려면 기타 등등 점막보다는 첫 번째 가장 넓은 장 점막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 점막이 좋아지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망가뜨리는 방법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음식 중에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먹고는 일정 양 정도는 먹고 살아야지 되는데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먹고도 내 몸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점막을 두껍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장 점막이 만약에 얇아지고 구멍이 뚫렸다.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황당한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얇아지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점막의 95%가 물이거든요. 물이 없으면 얇아지게 돼요. 물은 그냥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점막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지 못하도록 코팅된 듯이 딱 붙여 놓은 어떤 한 층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점막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5% 당단백이라는 것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얇아졌다는 것은 물이 부족하거나 당단백이 부족하다. 그래서 층이 얇아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정 두께만큼 점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좋은 균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게 얇아지잖아요. 그럼 좋은 균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내려오면 좋은 균이 장 점막 세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떨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붙어 살면은 그냥 싸우게 되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그런 것처럼 좋은 균도 나쁜 균으로 변질될 뿐만 아니라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쁜 균들이 실제로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장 안에 균의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급하게 막 먹는다든지 위산이 부족해가지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음식들이 계속 내려오게 되면 점막을 또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점막이 얇아져요. 이렇게 되면 점막 세포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점막 세포는 이렇게 탄탄하게 딱 엮여져 있는데 이 고리, 사슬 고리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점막 세포로 통해서 영양분이 흡수될 때는 좋은 성분이었는데 이 틈 사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가느냐 차이밖에 없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이물질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 성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게 되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벌어지는 것을 장누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누수는 세면 안 되는 것이 뭔가 센다는 거죠. 장에서. 그러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뭘까요? 똥물입니다. 똥물이 이제 세게 되는 거죠. 어디로 세는 거죠? 그게 이제 혈관으로 바로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깨끗해야 되는 게 혈액인데요. 거기에 이상한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 몸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면역세포들이 계속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작용들을 계속 하면서 만들어지는 부산물들이 만성염증이에요. 그래서 만성염증은 대부분이 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나는 만성염증이 많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뭔가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거든요. 외부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들도 많죠. 중금속부터 미세먼지부터 아니면 화학 제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그걸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는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나는 샴푸도 안 써. 화장품도 안 바르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의 프라이팬은 다 다른 걸로 바꾸고 코팅되어 있지 않은 걸로 바꾸고 무쇠 이런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항상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유해성 검증은 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내 몸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데 내 몸의 방어막 자체가 잘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들어있는 미세먼지 점막이 두꺼우면 방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으로 들어오는 농약 묻어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섭취한 여러 가지 것들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장 점막이 두꺼우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피부로도 들어올 수 있고 눈 점막으로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 몸은 항상 처리를 해서 버려내게 돼요. 그런데 버렸는데 장이 시원치 않으면 그게 다시 재흡수가 되거든요. 재흡수를 또 다시 막아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장 점막이 두꺼우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해야지 되는 거는 내 장 점막이 두꺼운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또 혹시 망가졌다면 빨리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피해서 도망다닌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불가능에 도전하도록 몰아세우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이제 어려운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지만 촬영할 촬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핸드폰으로 얻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만약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뭐 진짜 바보가 됐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뭐 플라스틱도 안 쓰고 뭐 이게 뭐 그릇을 좀 하고 뭐 맨날 농약 걱정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도 좋기는 하지만 내가 조심을 해야지 된다는 차원에서 그쳐야지 이거를 철저하게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 몸이 점점점점 더 힘들어 가도록 만드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유방원 전문의로 이제 활발히 활동하시니까 제가 유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유방암 때문에 오신 분들이 가장 많지는 않죠? 아 네. 유방암은 아니고요. 유방 질환 자체. 뭐 유방이 아파요. 유방에 혹이 만져지는 같아요. 뭐 유방이 저번에 검사했는데 다시 한번 더 검사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분들이 제일 많죠. 그럼 그렇게 검사를 하면 가장 많은 질환은 어떤 거예요? 제일 많은 거는 사실 유방통입니다. 다 아픈 거죠? 네. 아픈 건데 진짜 아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찌릿찌릿해요. 뭐 어떤 분들은 좀 부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간질간질해요. 따끔따끈 거려요. 그것도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가끔 그래요. 이런 분들이 제일 흔하게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원인이 뭐예요? 제일 80%가 호르몬 때문이고요. 20%가 척추 측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0%의 호르몬 문제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 중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제일 영향을 많이 줘요. 이 호르몬들은 다 쓰고 나면 장으로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조절을 해야지 되는데 내가 호르몬 자체를 조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려지어서 재흡수되는 그 상태를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장점막이 좋아야 되거든요. 장점막을 좋게 만들려면 음식을 내가 조심을 해야지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20% 척추 측만은 일자목이나 거북목 또는 골반이 틀어졌을 때 동반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자세를 삐딱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유방에 생긴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될 거.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해야지 될 거는 음식을 좀 바꿔먹고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척추 측만 때문에 통치 생겼다 하면 그럼 이제 다른 과로 보내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유방에 대해서 계속 진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게 돼가지고 저희 병원에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정형외과도 아니고 유방외과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 나름대로 환자분들한테 뭔가를 해드릴 수 있어서 자부심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유방 관련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생활습관 이런 것도 있나요? 제일 첫 번째는 일단 먹는 게 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거는 뭐? 일단 간식을 많이 드시고요.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드시면서 장 상태가 좋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장 상태가 나는 뭐 매일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면 모양도 괜찮아요. 색깔도 예쁘고요.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변을 잘 못 봐요. 변을 보면 무르게 봐요. 가스가 자는 것 같아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증상들, 장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가장 흔하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유방에 혹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세금세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면 피부도 별로 좋지 않아요. 결국 이제 장 상태가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게 유방뿐만 아니라 자국 난수에도 여러 문제들이 같이 있는 걸 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브레지어하고 유방암의 관계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브레지어 유방암의 문제들은 약간 논란들이 굉장히 사실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상관관계를 누구는 있다가 하는데 누구는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 브레지어가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성들한테 착용하지 않도록 권장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내가 이제 걱정이 된다면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죠. 얘야 너 밖에 나가면 항상 차 조심해라. 교통사고 오늘 날 거기 때문에 조심하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브레지어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조심을 해야지 되느냐 아까 이제 유방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 20%가 척추 측만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의 척추 측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림프의 순환도 같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브레지어를 꽉 쪼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와이어 브라, 원더 브라 요즘 또 이제 뭐 가슴을 크게 성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슴을 이제 모아서 가슴골이 이제 예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또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이게 좀 매력적이고 어필이 이제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브라를 좀 더 강하게 착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일단 나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림프 순환도 나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등으로 매는 그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쪼는 문제도 있지만 등으로 이제 끈을 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눌리는 그 부위가 바로 소화를 소화에 영향을 주는 그 자유신경이 작용하는 그 부위예요. 거기가 이제 꽉 쪼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소화에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들이 첫 번째 많고요. 또 두 번째는 갈비뼈를 지나서 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육의 움직임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호흡이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그래야 호흡이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산소의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소화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까 이제 80% 호르몬이 장 문제와 관련된다 했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순환 자체도 나쁘게 만드니까 이게 20%의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다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과 브리저는 관련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혈액과 혈관에 있어서도 브리저가 너무 꽉 쪼이면 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니까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질병의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피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차단을 한다기보다도 줄인다는 거죠. 림프 순환도 줄인다는 거고요. 네. 끝으로 성장일기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네.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긴 내용들을 들으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디에선가 듣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저기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합을 잘 해보시면 내가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장은 내가 정신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성장이 잘 되려면 몸의 성장, 몸의 회복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또 성공의 결과들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내 몸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방치료의 저자 김준영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반영에 구독자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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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